안녕하세요. 심프팀 영상을 따라서 하는 마이크로비트 블루투스 코딩 방법입니다. 마이크로비트를 검색하면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5메가라서 쉽게 빠르게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배급된 디지털 교과서 0이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커넥터를 누르라고 합니다. More Permission Edition 입고난을 물어봅니다. OK를 누릅니다. 여기서 다시 또 허용과 허용을 누릅니다. Thank you가 나왔고 샘플이 저장됐다고 나왔습니다. 커넥터를 누르겠습니다. 커넥터를 눌렀습니다. Pair a new microbit 를 누르겠습니다. 또 권한을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OK를 누릅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허용을 눌러주세요. 허용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연결하라고 나오죠? 어떻게 연결하라고 나와있습니다. A와 B를 누른 상태에서 A와 B를 누른 상태에서 DLS을 눌렀다가 띄워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Next를 눌러줍니다. Next를 누르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고우조 배터리나 스마트폰 충전기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A, B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있는 리셋버튼을 눌렀다가 띄워줍니다. 이때 A, B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눌렀다가 띄웠습니다. 스마트폰의 이 모양을 그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A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뒤에 리셋을 눌렀다가 리셋만 띄웁니다. 그리고 A버튼을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이 블루투스 비밀번호를 여기에 연결을 합니다. 이때 하나하나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것만 바로 연결을 하면 되요. 끝에 있는 것만 끝에 있는 것만 예를 들어 두 칸이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에만 올라가면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 하나 그렇게 가도 됩니다. 억지로 틀려 보겠습니다. 페어 하면 서칭포트 A를 하고 있네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하고 이 형태로 페어 금방 서칭포트 A에서 V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마이크로빅크 종류마다 다르겠죠. 다 되었으면 페어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OK를 누르고 뒤로 가기를 눌러 크리에이트 코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페어가 되면 리셋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뒤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스크립트 블록코딩이 가능합니다. 밑에 내려 코드 하자를 클릭해 주세요. 페어가 됐으니까 다시 커넥트를 눌러서 코드 지금 여기 이 스마트폰에서는 언어가 영어로 나오네요. 스마트 패드에서는 크리에이트 코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코드에서 이쪽에 영어로 된 설정을 한국말로 바꿔줍니다.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보면 편집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왜 이쪽 화면이 나올까? 코드 만들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앱 형태로 나오지 않고 바로 이걸로 나왔네요. 편집기 프로그램 만들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한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로딩중이 됩니다. 이 아이파이가 강력하게 있는 반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한방법을 실행을 할텐데요. 무한방법을 아이콘을 출력하고 약간 다소 늦습니다. 아이콘을 출력하고 일시정지 0.5초 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콘을 출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왼쪽 밑에 이 아이콘을 눌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을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스마트폰에서는 좀만한 형태가 나오는데 스마트패드에서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0.5초 면 너무 빠른가? 1초로 바꿀까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1개를 열렀습니다. 키를 눌러 한국어 설정을 해 주시면 원영이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시 앱으로 돌아와 플래시를 눌러 주세요. 오른쪽위에 클럭 모양을 보시면 그 다음 다운로드 했구요. 다시 앱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앱으로 돌아가서 플래시 플래시를 누르고 커넥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연결이 되었죠. 자 방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걸 누르고 플래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따뜻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다시 연결을 하고 뒤에 를 눌렀다가 뗐습니다. 그 다음 계속 끝까지 갈 때까지 누르고 있었네요. 블루투스. 에러가 나와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연결이 안됐던 모양입니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됐네요. 그 다음 아까 제 연결이 안나오니까 다시 한번 커넥터를 누르고 페어하고 커넥터 상황을 보고 커넥터 상황을 보고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접기가 쉽지가 않네요. 블루투스 접기가 쉽지가 않네요. 타임아웃. 다시 시도하시겠습니까? 연결이 바로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을 누르고 블루투스가 나오게 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로 된 다음에 페어를 눌렀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됐구요. 아까는 왜 안됐지? OK를 눌렀습니다. 다음 연결이 된 상태에서 프레시를 누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든 그게 안나오네요. 다시 크레이트 코드를 가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s code 한 다음에 아까 이름없음 이었죠? 이름없음을 찾기가 힘드니까 1일로 해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 된 파일을 플래시를 통해서 올려려고 했는데 이 플래시에 11이 없어요. 마이 스크립트를 눌러볼까요? 쿠키디스, 네 스크립트, 임포트 코드 파일에서 여기서 임포트 코드를 눌러야 되네요. 허용을 누르고 내 파일에 있겠죠? 내 파일에 스마트폰과는 약간 좀 다른 형태로 구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장 메모리를 찾아서 이거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11로 가서 확인을 누르고 임포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포트 파일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이게 네 스크립트고 그 네 스크립트에서 마이 스크립트에서 찾은 이 파일을 이름 없이는 이 파일을 개시를 해야 될까요? 저장을 해야 될까요? 상당히 쉽지가 않네요.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운로드 하는건데요? 이거 앱에 올려야 되는데 개시를 해 볼까요? 이건 앱을 올리는거고 여기서 바로 플래시에서 바로 있어야 되는데 있지가 않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페어하고 해야 되었습니다. 오케이 하고 연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크레이트 코드를 하고 플래시를 눌러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버전에서는 방금 제가 했던 그거가 없어요.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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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찾아야 되는데 마이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결국은 찾아야 되는데 마이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결국은 찾아야 되는데 이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if you have not saved the mouseware 저장하면은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UK 영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까지는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스마트폰 버전하고 이 패드 버전하고 달라서 혼선이 있는데요. 학생들하고 교육을 할 때는 지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임포트 코드 임포트 코드를 해서 여기다 올렸고 그 다음 어 여기에서 그 그 여기 앱이 인식을 해 줘야 되는데 파인드 마이 폰 샘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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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이 인식을 해 줄 수 있는 플래시는 어떻게 되어야 될 거에요? 디스커버로 들어가 볼 거에요? 이것도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플래시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안되요 안되요 자 방금 만든 프로젝트 있죠 이걸 누르고 플래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금 만드는 프로젝트를 못 만들어서 그런가 저장이 안되서 그런가 저장이 앱으로 저장을 여기서 앱으로 들어가 플래시 를 누르면 당연하게 그 있다 라고 상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상정이 안되고 동일한 이름이 파일이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파일을 어디다 입력을 해야 될까요? 다시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고 파일 열어 보겠습니다 다시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커넥트를 다시 해서 블루투스가 됐고 커넥트 해서 다시 연결을 해서 페어를 하겠습니다 페어가 성공을 했고 플래시에서 플래시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플래시에서 이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커넥티드 커넥티드 다시 연결 중입니다 연결이 됐는데 연결이 안 뜬다 라고 나오네요 연결이 됐고 여기 플래시 파일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저장을 하는데 안 나와요 마이스크립트를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 버려서 블루투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이스크립트에서 메트드에서 프레이트 커드 임포트 커드 코드 코드 넣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까지 테스팅을 종료하고 그 다음 이슈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